오늘의 게임은 프리즌 라이프 버전 3이고요 가보도록 할게요 경비병에 합류 이게 게임이 프리즌 라이프 버전 3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나온 것 같은데 개발 완료일이 2022년이고 설마 이거 같은 제작서인가?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프리즌 라이프 만든 사람인가? 아니네요 일단은 레밍턴 하나 챙기고 우지도 챙기고 사몰함 열기 이런거 체포한 사람 수에 따라서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게임 패스에 따라서 어? M414도 얻을 수 있네? 경비원만? 어? 다 된다 게임 패스 산 사람만 이러면은 권총, 테이저, 수갑, 패턴, 레밍턴, 우지, M414, 1A, A 이거를 그냥 다 주는데? 참고자 헤던데? 한번 볼까? 이거랑 우지랑 수갑도 한 5번 해놓고 6번 배턴을 가까이 해두고 자 한번 볼까? 야 테이저가 안 됐는데? 아니 총 들었잖아 아니 총 들었잖아 아니 뭐야 이거 죽어 이거 이상하다니까 얘네들 아니 총을 들었는데 왜 그게 안 돼 수갑수갑 오케이 아 설마 밖에 나온 사람만 그게 되나 보다 총 쏘는 애들은 그냥 쏴 죽이는 게 맞는 것 같고 내 생각엔 어 근데 여기 프리즌라이프보다 더 좋은 점이 레빙이 훨씬 넓은데? 쩌있다 쟤 그리고 스티미너도 5딜 잡아주고 누가 자꾸 뭐 쏘는데 이팀인가? 아 쟤구나 아 잠깐만 안 맞네 바깥에 나와있는 애들 그래 이런 애들 와 이걸 죽여? 와 이걸 죽여? 아 안 되겠네 이거 자꾸 죽여 날 잠깐만 이거 경비원만 이거랑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주거든 M사인 그래 이거랑 수답 이거 우지랑 테이저랑 테이저랑 수갑 써가지고 하는데요 총 가지고 있는 애들은 쏴서 죽이면 되고 총 쏘는 애들은 바로 죽여 총 쏘는 애들은 바로 죽여 한 명 더 있는데 한 명 더 있는데 한 명 더 있는데 한 명 더 있는데 잠깐만 아 뭔 컷 수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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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백대리곤 자꾸 바로 들어오네 들어와봐 바로 실적 바로 올려버리기 안올래? 올래 말래 올 사람아 오케이 3레벨 벌써 3레벨이야 야 와봐 와나? 별로 안와? 아이고 어제보자 바로 컷 바로잡아 아 너무 꿀지 어디갔어? 어디갔어 아 실적 너무 좋아 이게 진짜 리얼 실적이지 애들 이상해 자꾸 애들 내보내려 그래 바로 컷 안녕 아이고 재밌구만 아 뭐야 이거 티가 크래프팅이구나 아 뭐야 기존 프리즘 브레이크 보다 훨씬 더 재밌는데 자 어디 보자 들어오시죠 무딜 무딜 안통한다니까 엘러와라 엘러와라 난데 그냥 쏴주고 어 야 마지막 경고를 하는데 이제 죽이면 안될 듯? 총 죽을거 같은데 잠깐만 총 죽을거 대비해서 그리고 물가총 들었는지 알 수가 없네 분명 어떤 누군가가 총을 하나 들었어 아 쟤가 트롤이네 안됬다 너네 진짜 안돼 바로 컷 오케이 5레벨 얘가 이상하네라니까 들어와 아무나 들어와 컷 이게 바로 낚시다 이게 바로 낚시다 아 이제 좀 다른 곳 가봐야지 위에 저기로 내보낸다고? 절대 못 도망간다 너넨 맞췄지 응 수갑 놀리고 제설 와 정상이 없네 여기 이거 맞아?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만 보자 이런 애군나 자 일단 프리즌 브레이크의 약간 위의 버전 바로 감옥생활 프리즌 라이프 버전 3 였습니다 재밌게 있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바이바이